강원도 횡성군 치매안심센터에서도 치매노인을 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횡성군 치매안심센터는 지난달 27일 기억나눔 2심 전심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총 6회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번 교실은 치매노인과 가족 대상으로 초기 치매노인을 강사로 초청해서 진행하는 시범교육사업입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치매노인들이 서로의 재능을 함께 나누고 복잡한 공예를 직접 배우고 체험하면서 성취감과 자신감을 회복하길 바라며 환자 가족들이 대상자의 잔존 능력 유지 가능성과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치매에 대한 주변의 인식 개선과 친화적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